설 명절을 앞두고 남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정 나누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. 남광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의 한 체육시설의 후원으로 금정구 지역 내 저소득 소외계층 어르신과 독거 어르신을 초대해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난방물품과 방역물품, 천박스를 전달했습니다. 이날 후원 물품 전달에 나선 메디앵컬 필라테스 측은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어르신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혹한기와 코로나19 상황에 잘 대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